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게 될 이지영 잉커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크리프트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과 또 다양한 분석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들어보기 이전에 간반마감된 뉴욕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쏟아지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는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존슨앤앤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시선들이 시장에 도래하면서 국채금리가 또 한 번 4.7%까지 솟아올랐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살짝 주춤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골드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33델러선에서 현재는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잠깐 훑어보고 가실 텐데요. 간밤에 우리 시장에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시세부터 발표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사 자체는 오보였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저희가 나눠볼 예정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폭을 반납시키면서 그래도 2만 8천 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몇몇 알트코인들도 좀 눈에 띄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0.49달러에서 현재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솔라나코인도 23달러 그 뒤를 카르다노 에이다가 뒤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0.06달러로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급등했었던 몇 가지 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해프닝은 있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예측도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퍼즈님은 또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런 오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제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요? 제가 밤 9시 반에 하거든요. 밤 9시 반에 네. 네 그래서 그 잠깐 올랐어요. 어제 낮에 한 2, 3시 정도에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이 정도 상승으로는 애매하다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막 3만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오늘은 이 정도라고 마무리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연장해서 했는데 이게 진짜 저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무섭게 오르지 않았나요? 그 순간적으로? 아 근데 진짜 현물이티프가 승인이 됐으면 아마 그 정도로 올랐을 거예요. 네 아마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더 올랐을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찝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안 좋나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의심스러운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 뇌피셜이 뭐 한가득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이제 블록체인 전문 언론이 있는데 사실 뭐 큰 데는 아니에요. 큰 데는 아니고 근데 다만 그 메이저 언론은 사실 코인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다루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안 좋게 다루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제 코인 관련된 건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약간 언론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코인 업계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SEC가 승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네 블랙록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고 나오고 맨 처음에 그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여기 없었어요. 여기 없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덧붙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잽싸게 캡쳐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트윗이 지금은 없거든요. 사라졌다죠? 네 지웠어요. 지웠어요. 네 해서 이게 딱 올라오자마자 진짜 현물 ETF가 승인한 건가 해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막 올랐습니다. 네 해서 이 이후에는 이제 삭제를 했어요. 네 이 X가 이제 포스팅을 삭제했다는 그 X가 아니고 트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위터가 이름이 X로 바뀌었죠? 맞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쨌든 이 블랙록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포스팅을 삭제했고 맨 처음에 이제 올라간 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이걸 덧붙인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라는 건데 글쎄 제가 느끼는 어감상으로는 약간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라기보다 내가 듣기론? 풍문으로 들었어. 듣기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코인 텔레그래프의 트위터에 올라간 다음에 내가 그 딱 확실하게 막 무조건 이거 승인된 거나 이것처럼 딱 올렸다가 내가 듣기로는 이라고 올렸다가 바꿨다가 그 다음에 삭제를 시킨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좀 있었는데 블룸버그에서도 블룸버그는 그래도 꽤 큰 언론사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뭐 전문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이제 여기 올렸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기사까지 나섰다라고 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여기 에릭 발추나스라는 이 분이 애널리스트가 이분이 맨 처음에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코인 텔레그래프에 이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거 보고 재빨리 기사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식의 기사가 실제로 나섰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뭐냐면 그 GBTC 관련해가지고 SEC가 항소를 안 하는 걸로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현물 ETF 승인으로 약간 오버해석 됐나 보네요. 네.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엄연히 다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생각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여기 전문 기자나 전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건데 여기 헷갈린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과연 이걸 어떻게 이게 헷갈리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엠바고가 걸려있는데 누가 그걸 깬 거예요. 그랬나 보다. 그렇죠? 깨져서 누가 급하게 딱 한 건데 여기서 엠바고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물 ETF가 이미 승인됐다라고 어쨌든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건데 이건 제 예상이에요.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건데 누가 그걸 몰래 깬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빨란 기사를 쓰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걸 몰래 깬 다음에 갑자기 수습하는 그림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많이 있을 텐데 원래 정치권 관련된 이슈들이 원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핑계도 좀 들어먹는 핑계를 대야지 이걸 헷갈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할 얘기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뒤에 조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 당시의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10분봉이에요. 봉하나가 10분봉인데 어쨌든 이 기사가 뜨고 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버라는 사실이 거의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10분만에 올라간 거를 또 10분만에 내려서 한 30분만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올라갔다가 거의 그대로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그래도 조금 더 올라서 28,500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급격해지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선물 물량들에 청산된 것들 청산된 물량인 건데 그래서 실제로 급격하게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 순물량이 엄청나게 청산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롱 물량도 청산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졌어요.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물이티프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현물이티프가 승인됐다고 하면 바로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롱을 딱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서 어쨌든 그런 물량들까지 다 청산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순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는데 빨간색의 순물량입니다. 근데 이때도 청산이 많이 됐죠. 어? 그때는 언제였어요? 12시 30분이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 어제 낮에 한 12시에서 한 3시 사이 한 2, 3시 정도 사이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도 순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일별로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청산량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때도 청산량이 꽤 나왔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거죠. 뭐냐면 마치 오버가 날 거를 알고 누가 올린 것 같은 거예요. 오버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매수를 진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충분히 그럴 수 있나요? 너무 교묘한 타이밍이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물량을.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올라간 것도 너무 수상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간 게 사실 올라간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래도 몇 퍼센트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왜 올랐지? 진짜 뜬금없네요. 왜 올랐지? 라고 딱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그러면 오버를 미리 낼 걸 예상한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버를 낼 걸 예상했다기 보다는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걸 미리 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연찮게 오버고 오버처럼 딱 수습을 하긴 했는데 수습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혹은 승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가 이제 매수를 진행한 건데 그 매수가 진행하고 나서 이제 오버가 좀 터지면서 이렇게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봐도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 기자분이나 애널리스트분이 이렇게 멍청할 리도 없을 테고 진짜 이렇게 멍청할까요? 이렇게 멍청할 리도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차트의 움직임을 봤어도 약간 오버를 예측하고 누가 미리 매수를 했다라기에는 사실 좀 너무 약간 리스크가 큰 것 같고 차라리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조금 더 합리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만 좀 봤을 때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현물 ETF는 이미 승인이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지 않나 언제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할지의 시점들을 조금 그럼 조율을 하고 있는 걸 수 있겠는데 내부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다 제 뇌피셜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현물 ETF가 어느 정도 승인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고 다만 시기가 언제 있냐 이런 걸로만 어쨌든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현물 ETF가 실제로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프리미엄을 한번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 이때 제가 8월 31일 날 여기 저희 코인캐스트 채널이죠? 네. 8월 31일 날 이때 제가 이제 다뤄드렸었는데 그때가 그 그레이스케일 역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8%였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88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예요. 그래서 물론 줄어든 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15% 정도면은 언제 현물 ETF가 승인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 이게... 아직 뭔가 이상하신가요? 뭐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남아있죠? 네. 이게 움직임이 너무 약간 악의적으로 보인달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 변동성이 딱 어느 정도냐면 선물 물량을 청산시킬 정도의 움직임이에요. 딱!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RM으로 크게 움직이기 직전에 이런 움직임들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리기 전에 숫 물량을 청산시키거나 올리기 전에 롱 물량을 청산시키거나 해서 개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가지고 고별로 들어간 사람들을 다 청산시키고 나서 방향성을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아래든 위든 방향성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위일까 아래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찝찝했지만 좀 괜찮기도 하면서도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 멜랑콜리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선물시장을 살펴봤을 때 움직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오버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퍼지님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자님들끼리는 어떤 특종을 딱 잡았을 때 언제 터트릴지에 이제 시기 자체를 좀 합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합의 자체를 누군가가 깨고 먼저 터트린 건 아닐까라는 좀 의심의 이야기들 좀 들어봤는데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의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인사들이 인터뷰를 나서서 하고 있는데 블랙록 CEO 역시도 이번에 상승은 비트코인 ETF 승인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치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현재 좀 수습을 하고 있고 캐시우도 역시도 관련한 내용의 인터뷰를 또 진행하는 등 업계에서는 이러한 오보에 관한 수습을 계속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면 어떤 또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버즈님 그런데 웃긴 게 또 차트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말도 안 되는 이슈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올라간 게 정확히 3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는 아마 지난주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번 A, B, C 차트를 잠깐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A, B, C인데 이 B가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 자체가 여기까지만 올라갔을 때 이 B가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2만 9천에서 3만 사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입니다. 정확히 3만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는 제가 가격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우연인데 세력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까지만 딱 올라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조금 더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볼드 처리해놓은 좀 굵게 만들어 놓은 이 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 선을 결과적으로는 뚫고 올라와야지만 하락 추세가 다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차트 분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나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틀렸으려면 이 선을 뚫고 올라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그 선까지만 터치하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연이죠. 근데 우연이 좀 계속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우연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이슈로 올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구간까지 갔다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만 9천에서 3만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해당 자리에 오면은 뭘 말씀드렸었냐면 현금화를 조금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좀 일정부의 현금화를 한번 생각해보셔라. 그리고 저는 현금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금화를 조금 더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근데 어 이렇게 현금화했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3만 3천원을 터치하면 그때부터 다시 사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3만 3천원을 터치하면 그 4만 8천원에서 5만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딱 봐도 그냥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 자꾸 물어봐도 이 구간에서 횡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횡보예요. 결국에는 방향성은 언제 잡히냐면 이 위에서 노느냐 아니면 이 아래에서 노느냐 이 위에서 놀면은 4만 8천원에서 5만까지 가는 거고 여기 아래에서 노면은 2만에서 1만 8천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조금 한 1, 2%의 가능성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려면 이 위에서 놀거나 아래에서 놀거나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갖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좀 대비하자. 혹은 여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재빨리 다시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금 100%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 현금을 그래도 한 30, 40% 적어도 한 30, 40% 정도는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게 어제 이제 방송하면서 이 정도 상승은 조금 애매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정도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상승 이 상승이 일어난 직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낮에 이제 오르고 그다음에 밤에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건데 이 상승만 가지고 보면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왜 했냐면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큰 사이클 주봉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중심선이 중심선이 30인 그 이동평균선이에요. 30주 이동평균선 30주 이동평균선 30주 이동평균선이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서 뚫으려는 시도로 하다가 못 틀고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이 주봉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마감이 돼요. 그리고 30주 이동평균선 뿐만 아니고 20주 이동평균선도 지금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어쨌든 올라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만 달고 그냥 여차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중심선 위에서 마감되지 못하고 아래에서 마감된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안 좋은 추세가 유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어디 가격 위에 위치하는가 종가 마감이 어디 위에 위치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어쨌든 나오면 그때 어쨌든 체크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정도 상승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33,000을 터치하거나 안 그러면 이 위에서 마감이 되거나 이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중심선 위에서 마감이 되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제일 좋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방에서 치열하게 공방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올리려는 애들이랑 떨어뜨리려는 애들이 지금 치열하게 공방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무조건 떨어지긴 떨어져요. 안 이기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안 이기라고 믿고 싶지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지느냐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지느냐가 조만간 이걸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앵커님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해주셨었는데 저는 모든 상관없어요. 없는데 이때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이번 불장의 수익률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도 제가 마련해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때 또 현금을 해가지고 아래에서 사고 이러한 작업들을 저랑 같이 좀 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3만 달러 선을 터치했을 때 현금화를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그러한 또 지침을 잘 따르셨던 분들은 이번에 보유한 현금 보유량으로 또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들까지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즈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 오버를 믿고 이 3만 달러 선에서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요?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서? 아 물론 있겠죠. 루스가 나오자마자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일단은 기다리러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예시를 좀 들어주신 건데 그러면 현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몰빵에서 들어간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몰빵을 할 것 같거든요. 아 낫다 이러면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길게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나요? 네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게 한번 뭐냐면 자 최악의 경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하락을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최악의 경우 이게 지난번 코로나 때인데 이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면 마이너스 60%거든요. 지금 사도 마이너스 60% 근데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왜냐 반감기가 있고 그 이후로 쭉쭉 올라갈 거니까 현문 ETF 승인되면 쭉쭉 올라갈 거니까 해서 마이너스 60% 견딜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셔도 돼요. 근데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나오세요. 아 지금 지금 나오시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거나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떨어질 걸 좀 감안하고 이런 떨어질 걸 대응할 걸 좀 남겨두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설마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냐라고 하면 이번에는 아닐 가능성은 높죠. 근데 어쨌든 저는 최악을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응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리에 넣고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중을 잘 조절해서 평단가를 아름답게 맞추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퍼즈님께서 항상 또 일주일에 두 번이나 나오셔서 체크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의지해보시고 같이 불장을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해프닝에 따른 이야기와 차트 분석까지 나눠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